같이 한 번 더 풀어보자 15번 내가 자꾸 코 먹지? 자꾸 막 킁킁거리는데 아우 진짜 나도 역겨워 죽겠어 미안해요 내가 너라면 존나 왜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좀 비염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수술도 해보고 이런저런 한약도 먹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마지막 방법이 코 성형밖에 없대 그러니까 뼈가 휘어서 그런 거라서 뭘 해도 안 되면 이제 코 성형을 하래 그래서 나는 내 얼굴에다가 막 대는 게 좀 싫어 그러니까 일단 이 멋있어지는 건 좋아 그렇게 막 코를 이렇게 눕지 않을 거야 그건 아닌데 좀 뭔가 무섭잖아 누가 와가지고 내 얼굴에다가 칼을 대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 좀 고민이야 이제는 진짜 한번 해야 되나? 약간 좀 고민이 돼 갑자기 내가 코가 좀 높아졌다 싶으면 어 맞아 B형을 핑계로 수술을 한 거야 알겠지? 근데 아직은 그런 용기가 없어